자 우리 그 직전 점검 특강이 있죠. 무료로 이제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어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만약에 마무리할 때 내 공부가 너무 잘 안된다 그러면 김포중화에서 메가랜드 땅땅TV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김포중화에서 진행하니까 김포에서 좀 가까우신 분들은 여기 신청하셔가지고 참여하셔도 괜찮아요. 무료로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중개사법 송성호 교수님은 이미 하셨죠? 잘 들었어요? 아 네 너무 다행이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민법 정동조 교수님이 3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하고 시간은 조금 오버될 수도 있어요. 일단 4시간씩 잡았는데 그 다음에 이분들은 사실 내년에 김포중화에서 이렇게 강의하실 라인업이에요. 메가랜드 선생님들이라든 보니까 메가랜드의 어떤 강사들을 조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짜여졌어요. 김포에서 고상천 선생님이 이제 오실 거고 워낙 유명한 선생님인데 7월 21일 1일 날 10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출퇴 특강이라고 하는데 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테마만 이렇게 해주겠다. 6일만 기억해라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권총을 쏘시는 분인데 김병열 교수님께서 최근은 기출 5년 거 분석해준다고 했고 이성훈 교수님만 유난히 7년 걸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의문이에요. 왜 5시냐 꼭 해줘야 되겠대. 왜 그러냐 했더니 마지막에 세포를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라도 쭉 하면 9개 10개를 맞출 수 있게 내가 꼭 해주고 싶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서 5시까지 이성훈 교수님 저는 김포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셨는데 잠깐 사정상 가셨다가 다시 귀환을 하셨어요. 내년부터 다시 김포에서 하실 거고 마지막 날에 이제 학계론 파이놀이라고 해서 지문이에요. 지문 반드시 알아야 될 지문하고 동영을 봤는데 유난히 많이 틀린 지문들이 있었어요. 이 지문들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에서 많이 틀린 말 문제에서 그런 지문들을 제가 선별해가지고 150개에서 160개 정도 이 정도는 한 4시간에 걸쳐서 지문만 좀 설명을 해줄 거고 이날 또 그 오후의 일정이 또 있어요. 메가랜드 땅땅TV에서 유튜브에서 그래서 저는 더 하고 싶어도 못해. 2시까지 오버되면 10분 정도 이렇게 오버될 수 있겠다. 그래서 10시부터 2시까지 지문을 할 거고 우리 지문 많이 봤잖아요. 오른 지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니까 내가 만약에 공부가 안 돼가지고 더 해야 될 공부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날 새서 그거 하셔야 돼. 야 남들이 이거 한다 좋대. 그래서 난 뭐 다른 거 할 거 이만큼 나왔는데 이거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많이 들으시면 너무 좋겠는데 혼자 공부가 도저히 안 되거나 어느 정도 됐는데 선생님 마지막에 정리해 주는 거 같이 하면 이건 합격하는데 반드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100%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아는 내용일 수 있어. 내가 완벽하게 정리했다면 다른 스케줄대로 공부하셔도 되지만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선별한 걸 한번 같이 해야 되겠다라면 참여하시고 자기 스케줄도 또 공부하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남들 한다고 야 난 컨디션 조절해야 돼. 이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내려고 하면 안 돼. 내 상을 잘 판단해야 돼. 객관적으로. 잘하는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스케줄 잘해서 마무리 잘 하셔야 된다. 잠깐 좀 설명하면 그날 현장은 무료예요. 라이브도 무료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영상을 보려면 유료로 진행되는 거니까 한 과목당 만원씩 유료로 진행되는 거 이건 좀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고 굿을 안illä. 감사합니다.